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인사하셨죠? 앞에 이렇게 대결이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순한 시간에 얘기해 볼게요. 4월의 경험이야기를 꽤 오래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들은 내일모레 갑니다. 간다고 얘기하는데 한 5월쯤 얘기했었나요? 가봅시다 라고 했던 게. 드디어 7월 한 번 생각했다가 내일모레 가게 됩니다. 제가 보통은 이렇게 짧게 가는 건 단기 성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단기 성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비전트립이라고 하는 이유로 성교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종교를 전하여 널리 틀친 포교하는 거. 이게 성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좀 사전을 빼고 베풀다는 뜻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을 베푸는 거. 느껴질 때까지 나누는 거. 시는 그러기에는 여름은 짧죠. 3일, 4일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전트립. 비전의 뜻이 뭐죠? 비전의 뜻이 뭐죠? 가끔 묻는데 비전의 뜻이 뭐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보다. 2번이 통찰이라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가서 저희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친구 중에 성교사들이 있잖아요. 성교사님한테 좀 물어요. 친구가 영대아가 있어요. 영대아. 이름이 영대아였어요. 영대아. 단기 성교는 어느 정도가 오면 단기 성교라고 이름을 붙여주래? 단기? 한 6개월? 6개월 정도는 가서 해야 성교가 나눌 수 있겠구나. 맞는 말인 거 같아요. 맞는 말인 거 같아요. 근데 무엇을 보냐면 선교하는 걸 보고 올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한다는 건 일단 성교사님이 볼 수 있겠죠. 그곳에서 벌써 몇십 년 동안 사랑을 베풀고 계신 성교사님을 볼 거야. 아마 그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성교사님들이 사랑하신 어린이들, 성선원들, 사람들을 볼 거예요. 사실 이게 본다는 게 없어요. 이런 의미 있는 건 아니겠죠. 되게 열심히 좀 있다가도 별 페이트를 하나요? 그거 보여드리고 종이 모두 준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주요 오후에 끝날 때마다 모여서도 하고 새벽에도 끝나고 모이고 많이 준비했지만 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오실 거예요. 그게 아마 이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우리 한화학교회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미래를 그들이 보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실은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 심화기도에도 파송했죠. 오늘도 또 이 얘기도 하죠. 오후에도 또 퉁명머신기도 또 있어요. 또 저희가 출발을 언제 하냐면 이번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비행기가 아홉시 반인가요? 아홉시 반이어서 새벽 다섯시에 출발을 해요. 다섯시에 출발을 하는데 제가 고민인데 저저 고민하는 거예요. 원래 새벽 출발은 다섯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달만 네시 반에 해볼까? 놀라시네요. 안 놀라시는 분들은 나는 뭐 오히려 가는 사람들이 놀랐는데 아니면 다섯시에 제가 데리고 가야 돼서 같이 가야 돼서 가고 다섯시 반에 따로 할 수도 있고요. 분위기 보니깐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내일 새벽기도 하시는데 여쭤볼게요. 아무튼 그러고 가요. 아무래도 공기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20일이나 저녁에 오죠. 몇 시 도착이죠? 저녁? 7시? 8시쯤 도착을 하죠. 근데 갈 때는 제가 차 한 대를 들여서 갈 수가 있는데 또 우리 승수 청년 때 같이 가는 걸 했거든요. 근데 올 때도 승수 청년은 가는데 차가 한 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가주실 수 있는 분 같이 갔다가 차가 가능하면 7인승 정도 되면 좋고요. 이유는 5인승일 때 트럭까지 크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대만 필요하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할까 고민되긴 하는데 아무튼 아무튼 20일이 목요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떠나요. 비전 테이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왜냐면 한올교회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한두 명이 가까운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한올교회라는 이름으로 가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가서 잘 보고 오세요. 잘 보고 성교사님들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모델에 가시면 볼 수 없던 곳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 보실 거예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경험에서도요. 저는 가장 짜릿한 경험이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나라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라면 가지 않았을 곳에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처음에 싫어서 가면 가지 않았던 곳이라면 가기 싫었던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곳에 갔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예전에 나라면 만나지 않았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뭐 외국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 말 섞기 싫어 했는데 그 사람을 얻어 볼 수 있어요. 세번째 정말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있으세요? 가지 않았을 곳에 가신 적이 있다. 아니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을 믿어서 가지 않았을 곳에 갔다. 실은 뭐 여기 많은 그죠? 많은 분들 중에 여기 온 것 자체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니 뭐 그죠? 그것도 만나지 않았을 사람도 있겠죠. 또 하지 않았던 안 왔을 일들 뭐 실은 여러 학교 중에 있나요? 모르는 사람만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친구한테 야 너 교회하고 같이 가면 이것도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고 심지어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걸 끊어보는 거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하늘교회가 참 좋은 게 하늘교회에 절대 익숙한 교회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실은요 큰 교회들은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냥 친해요. 그러니까 예배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예배 가면 정말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있다면 동네 친구들이 쭉 자라요. 저도 가끔 이제 어떤 교회 가보면 백년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장노님들이 그게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래요. 야 내가 어릴 때는 얘기하세요. 장노님들이 제가 뭐 학생 때는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요즘에 항상 응답하라 788 그 많이 아니 보시나요?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어 그래도 꽤 되네요. 그죠? 한 20%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읽고 팔팔해보면 실제 저는 이런 얘기가 관계에 대한 판타지 같아요. 야 부모 자녀 간에 친구들 사이에 판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주 익숙한 친구들이 나와요. 성격 다 그렇게 다르죠. 심지어 문제를 읽힌 친구들 있는데 그냥 같이 있죠. 왜요? 어릴 때부터 그 경험을 함께 잘하고 그리고 함께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별 볼 때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드리려다가 고민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부탁하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면 또 혹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까봐 제가 혹시 지난주에 무슨 부탁했는지 기억하세요? 빈자리 없이 빈자리 없이 앉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좀 어색하지만 빈자리 없이 앉으면 좀 이따 기도하자고 그럴 때 천천히 기도하시킹하니까 조금 해볼까요? 빈자리 없이 이렇게 조금씩 이동해 주세요. 시간을 한 번씩 어 뭐 이렇게 빈자리 없이 이동해 줘보세요. 뭐 중요할 수가 없겠다. 그죠? 수업만 타입이니까 빈자리 없이 빈자리 없이 이동해 줘보세요. 빈자리 없이 빈자리 없이 다는 아니고 다 100% 움직이라고 안할게요.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예예예 좀 어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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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하하 이게요.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끼리 이런 게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어색해요. 아 좌우 한번 보세요. 다음번에. 아까부터 보기 좀 좋죠? 그죠? 둘 둘 둘 이렇게 떨어진 게 아직 있긴 한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안 오실까봐 안 오실까봐 근데 왜냐하면 저희는 함께 경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색해요.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어색한 한옥별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럼 한옥별이 어떻게 보면 익숙한 한옥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익숙해질까요? 뭐 이번에 갔다 온 이 여덟 명은 아주 익숙해질 거예요. 여름을 그렇게 보내본 적이 있겠어요? 진짜 친해질 거예요. 수련해 3일만에 칠해지는데요. 뭐 여섯 교회 남은 게 더 많이 보이면 익숙해질까요? 근데 여러분 어 제가 말씀해주세요. 한옥별이 장점이 있다고 그러죠? 왜냐면 모태신학인들이 많은 교회는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익숙해져 버려서 근데 여러분 한옥교회는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익숙한 한옥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교회는 원래 익숙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교회가 편하고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 그게 좀 할 거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불편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요.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야 하고요.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실은 저희가 몇 주간 나누고 있는 이 사울의 경험이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져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울의 입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라면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세요? 자꾸만 사람을 죽이고 죽인다는 얘기를 끌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폭력적으로 상상이 되시는지 근데 사울은요. 아주 샤프한 몸생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외국에서 나는 영어 잘 부럽죠. 영어 잘하는 하바트대 출신에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 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때 계속 강조하는 게 자격과 조건이 충분한 사실 상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사울이 원래 어떤 파 출신인지 아세요? 사울이 바리세파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로 보면 정말 1등급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가 바리세파에요.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었던 세례이완과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는 시각에 생각해보면 참 쉬워요. 세례이완도 예수님도 두 분 다 회개하랑 하나님들이랑 가까이 왔다가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었거든요. 또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세례이완은 어디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 어디서? 광야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의 광야로 나갔고요. 거기서 금식하고요. 그리고 아주 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심지어는 절제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발레스파사랑 스스들이 광야를 향해 왔더니 일가를 냅둘죠.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호를 피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 되게 속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이. 하지만 선생님이라고 할 만한 혼나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짜릿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반대로 예수님과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하는 날에 가까이 갔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을에서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영절이 되고 흔히하게 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몇 명만 봐도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생각해봐요. 아까 일단 최소한 세례이완의 세자가 되면 일주일 이상 시간을 내야 돼요. 그렇죠? 광야까지 갔다 와야 하니까. 다시 말씀을 좀 들으려면 더 내야 되고요. 다리 슬픈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세례이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실은 내가 가지고 다 내려놔야 되세요. 예를 들어 세례이완은 제사장직을 내려놨어요. 어우 엄청난 거예요. 제사장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 어부도 자기 그물을 버려주고 갔어요. 제사장직을 내려놓는 게 더 커 보여요? 아니면 금을 내려놓는 게 더 커 보여요? 제사장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부와 세례들이 세례이완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면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솔직히 그냥 어중이 떠주기로 부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상당히 되시죠? 그리고 모여있을 때도 딱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이벤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초대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계속 나갔던 얘기 있으면 거기서 구제원금 많이 준다니까 저거 그냥 저거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기독교 환경기라고 부르는 게 4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거든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80% 이상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어요. 왜 갔을까요? 사탕 먹으려고요. 진짜로 그게 선교가 됐어요. 사탕 먹으려고 갖고, 선물 받으려고 갖고 그 중에서 어중이 떠주기로 모인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되게 뭐 믿음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었어요. 이 두 공동체는 엄청 달랐겠죠.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일단 옷 같은 것도 깨끗한 옷은 아니었겠죠. 방해하니까. 하지만 뭔가 좀 야, 저 사람 진짜 뭔가 좀 훨씬 돼 보인다 이런 느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아주 그냥 익숙한 우리 같은 옷을 그냥 입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배도 우파보이고 막 이래 보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 보면 술 마신다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냐.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한영교회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모이는 아주 정갈하고 금식 잘하고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 계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부모님들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길을 갔어요? 이렇게 있어요. 캄보디아 가죠. 이번에 캄보디아 어 왼쪽이 크루아트가요? 네요. 오른쪽이면 저희가 갈 곳이에요. 여러분이 캄보디아를 가요. 여러분이 가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쪽에 가실래요? 한 달 동안 가 있어야 돼요. 어느 쪽에 가실래요? 신뢰는 그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올이 볼 때 예수의 도를 따른 사람들은 컨트롤 할 수 없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봤어요. 합당하지 않나요? 이 얘기는 참지적이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못된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올을 찾아가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난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그런데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야기하는 거에 누군가가 널 찾아갈 것이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의 도를 따른 내가 생각하기 싫었던 사람이었겠죠. 여기까지는 사올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사올이 있다는 것을 바꿔봅시다. 이번엔 교회 입장입니다. 최대의 교회 입장에서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와.. 충격적이었죠. 지난주에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같은 걸 이게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별로? 여러분 여러분 좌우를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들 뭐에 앉아있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같은 나이대인데도 아 조선생님을 말하기 싫은데 앉아있을 수 있어요. 상대학교에 모임을 투표할 때 온양하는 중고등학 학생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와서 두루두루별로 앉아있어요. 친한 친구끼리 별로 맘에 들지 않았는데 아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래 있을 때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던 나한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해요. 야 너처럼 어린이한테 먹여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나같은 황탐하지 않는 나한테 이건 누구냐면 저희 목회자들 사역 전도사님들 우리 집사님 장군님 본사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먹여달래요. 저는 하늑기가 참 좋은게 집사증권을 들을 때마다 아우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먹여달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때 봤더니 나같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죠. 예수님 공동체 떠올리세요. 나같은 사람들이 또 어중이떠중이 모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좋아서 근데 모였더니 생각해보면 요한 공동체가 컨트롤하기 참 좋아요. 정확한 규율을 세우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참 운영하기도 좋고 편해요. 솔직히 가끔 신학생들이 처음에 가면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끼리 한 게 있어 침묵해 주시는 마찬가지예요. 마음 맞는 사람들은 끄덕끄덕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근데 예수님 공동체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공동체는 어중이떠중이 우리가 어중이떠중이 막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그중에 다나마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동력자가 돼서 자기 계산도 팔아서 주고 그 사람의 돈으로 또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조금씩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동력자들이 세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들어와요. 어떻게 더 들어와요. 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아마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에 70년도 같은 것처럼 사탕 먹으려고 온 사람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특별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말이 나면 영어밖에 못 쓰는 디아스포라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우 저 아시죠?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지만 외국인을 만나면 굉장히 광복해져요. 아시죠? 막 왔어요. 대학이 좀 힘든데 막 들어왔어요. 그 뒤에 어느 순간 와서 왜 우리를 차별하냐고 마리아통에서 그런 거예요. 마리아통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디아스포라 7명의 지조자들을 세웠어요. 거기까지 해서 참 좋았어요. 근데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처음으로 그 7명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스테판이 승렬을 해요. 거기에 사우리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천이 거기서 등장하거든요. 사우리라는 사람이 아까 말한대로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본격적인 이게요 젊은이들은 혹시 이거 근데 물어보고 넘어요. 홍위병이라고 아시는 거예요. 홍위병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홍위병이 뭐냐면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중국이죠. 중국에서 문화대병이죠. 문화대병이라고 딱이 아니라 다 넘어갈게요.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홍위병이라고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한테 그걸 시켰어요. 중학생들이 갑자기 이건 공산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고 어른들을 잡아서 재판을 하고 홍위병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홍위병도 결국 군대가 죽여버려요. 결국에 젊은이들의 열정이 있어요. 홍위병을 세워요. 사실 이 사울이라는 홍위병이니까 홍위병이니까 그래서 막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기독교들이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화하고 사마리아로 저희 7장에 읽었다는 얘기죠. 사마리아로 이맘 땅으로 고금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맘 땅까지 간 것은 고금을 전하라고 본 것이기도 하지만 도망간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맘 땅까지 올 수는 없을 테니까 그중에 다마스쿠스라고 지금도 시기아에서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 시기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는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다마스쿠스로 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사울이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바로 그때였어요. 사울이 아 나 저 사람을 잡아 죽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아마 기독교들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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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아나니아한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단합니다. 저희가 그날 뒤에 읽어도 본문이라 빨리 그네 가볼게요. 아나니아에게 부르셨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나니아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등길이라 그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이에스에서 사올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았다.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곳에 고맙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올이라는 다섯 사람 사올이라는 손이기 때문에 딱 그 사람이에요. 누군지 다 알만한 사람 하고 나서 니가 가라는 거죠. 니가 가라고 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바로 아나니아의 대답 이거 지난주 6시부터 빨리 갑시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이루살렘해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주셨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세상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가겠다는 거 안 가겠다는 거 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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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나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 부분은 오늘 끝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인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지고 갈 내가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지난주 저희가 듣고보던 오늘 이 단어만 딱 기억해 주시겠는데요. 가거라 이 가거라가 보통 영어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쉽죠? 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언어로도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영어성경을 찾을 때 케이 세이브라는 킹잼스 버전이라서 16세기에 번역된 버전이 먼저 일단 번역 잘 되어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 나이웨이라고 있는데 나이라는게 영어에 고어예요. 고어로 유어에요. 고어 너의 길을 가라 라는 거 해석도 되어있고요. 현대어는 이렇게 되어있고 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Go and do what I say 무슨 말이에요? 가라 그리고 행해라 뭐를? 내가 말해 이게 원어로 뭐라고 되어있냐면 포류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떠나다 횡단하다 여행하다 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뭐 쉽습니다 그랬더니 너 떠나 내가 말한대로 행하라 약간 위혁이고요. 뭐냐면 네가 있던 곳을 떠나 횡단이라 이게 우리 횡단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돼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어디서 어디 갔다 그래서 정말 산을 횡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정말 광의 사막은 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네가 있던 곳을 완전히 떠나 실은 그 뒤에 많은 말이 나와있지만 아나리한테 다른 말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따르는 삶은 떠나는 삶이라는 거 알지? 너 떠나 가 네가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나가야 돼. 살아야 돼. 내가 말한대로 그리고 나서 그 사물을 전혀 다르게 보게 해주는데 뭐라고 보게 해주시냐면 내가 택한 내 그릇 이거 지난주에 제가 따르는 걸로 어떻게 번역된다? 도구라고도 번역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니하는 생각했습니까? 그래 나도 어중이 떠지는 거지. 여러분 이거요. 나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지 라는 거 딱 떠올라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고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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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십자가 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그도 십자가 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사랑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저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집사, 원사, 전부가 되면서 아니면 전도사, 목사가 되면서 야 너 왜 합당하지 않게 살아 목사에 합당하지 않게 전소와 협정하지 않게 왜 번사, 장도, 집사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 그 말하면 교회는 끝이에요. 우리는 그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치며 살아가는 거 근데요 교회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다 풀었어요. 왜 움츠러들었어요? 바퀴가 일어났거든요. 바퀴가 일어나면 뭘 찾아요?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가를 찾아요. 우리 저희 지난주에 송마천 했었죠? 예전에 송마천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딱 끝나자마자 예, 예배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몇 명이 조금 다른 데로 가요. 송마천 하라고. 왜냐면 송마천은 정말 제가 세례교육과 타는 거 맞습니다. 3년, 4년 교육이에요. 4년. 마지막에 이 사람은 정말 우리 멤버로 데려와도 왜냐면 스파이가 스파이 스파이가 저 사람 퀴즈찬이라고 찍어낸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확실해진 사람나 송마천이나 다른 카타콤만 지하 무덤에 가서 몰래해서 몰래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러지마. 분명히 예수님 너를 부탁한 사람에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안하냐는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 못 갑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떠나 포리오마이 포리오마이 라고 하는 게 1인증이 되거든요. 포리오마이 라고 딱 말하는 순간에 아 맞아 맞아 내가 믿고 있었구나 나 떠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힘들 때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포리오마이 를 딱 듣는 순간 아 그래 내가 가야지. 여러분 지금도 제가 철경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갑시다. 그렇게 하죠. 어디로 가라고 뭐 기도하자고 말씀 읽자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자고 그죠. 실제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자리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없이 이럴 수 있어 실습이다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포리오마이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직 그중에 가장 신고 중에 하나가 옆자리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성령을 펴시는 거고요. 익숙하지 않은 무릎을 진짜 꿇으시는 거예요. 저희 신화기도 했대요. 그래서 기도 방법을 안 하는데 지난달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목효자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도 저도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오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지 계속 묽고 그렇게 가는 그런 떠나는 삶 근데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단어 저 혼자 써놓으셨는데 아무것도 안 믿으시네요. 이 아나니아가 가란다고 가요. 여러분 미친 거예요. 사울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가란다고 그깟 가요. 신정 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가란다고 하셨죠. 어느 정도 써죠. 제가 보고서 그랬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가란다고 가네. 그런 일이 없거든요. 생각해봤더니 예수님도 가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하 그랬는데 가란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들은 제자들이 가란다고 가요. 우리 얼마 전에 빌립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좀 가까이 가란다고 했더니 막 가고 에디오피아 골로 가고 가란다고 가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가란다고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갔을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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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드리자면 성숙이라고 해요. 성숙이라고 해요. 좀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어머니가 좋네요. 제가 할 때마다 다 어머니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숙이라는 저희가 잘 쓰는 학년부터 성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성장은 외욕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키가 또 자랑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성숙이라는 걸 좀 알아요. 단어 자체가 이루성에 이를 수 있는 익능에 이룬거죠. 내가 쓴 뜻이 있대요. 초목의 열매가 물을 높게 익음 생물이 충분히 발.. 아, 생각하세요. 말.. 뭐지 뭐야. 생물이 충분히 발효될 경험이나 훈련을 쌓아 익숙해짐 어떤 현상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건 2개의 상점 방법 가운데 볼까요? 뭐 다 됐죠. 하지만 특별히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인 4번. 무언가 이게 성숙해서 딱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글로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 쭉 읽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금방 읽혀요. 재미있어서 재미있어서 쭉 읽혀요. 그래서 쭉 읽다가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가 금방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딱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지인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로 가는데 칠장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성장 받았으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이게 꽤 오래네요. 몇 년 이게 정확히 유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최소 3, 4, 5년이 걸려요. 그리고 휙박하는 자료에 기도하는데 구자 3장도 넘어 왔죠? 이거 저희가 7년 정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방 땅으로 가는 건 지금 바로 이제 그 다음 시장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그 다음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또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성숙에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는요 사실 다 물어봐야 되죠. 그죠? 모두 물어요. 홍삼국 봐도 계속 물어요. 그죠? 다 물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가 오면 그때부터 뭐해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죠? 내 맘에 맞아. 이제 항상 이거 하면 전두엽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까지는 내가 뭘 먹을까를 엄마가 하락대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전두엽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을 줘야 되니까 내가 결정해보는 훈련을 하는 시기가 사춘기 시기예요. 사춘기 시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책임을 드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 말이 맞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네, 네 말도 옳고 심지어는 나의 부족함을 정확히 봐요. 그것 중에 사람이 성숙해지죠. 근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그러면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그냥 이거다가 저거다가 다 기도해요.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100점 받고 싶어 이것도 기도하시고 하나님도 예쁜 남자 예쁜 여자 예쁜 남자도 괜찮아요. 예쁜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잘생긴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아요. 아니면 꼭 청년이 하는 기도 하나님 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저에게 주는 남은 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이대학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건 어린 신앙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신앙이 와요. 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꼭 그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내가 이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 사춘기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면 성숙한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실행이 안하냐고 그 중간에 있었던 거죠. 아주 아주 신앙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왜요? 왜 내가 위험한 사람이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지 참 멋있지 않아요. 폴리오 마이. 너 가. 그래. 네. 가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란다우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가란다우고 가는 하나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 신앙이시면 괜찮아요. 아직 뭐 저 이거 해주셔도 돼요. 사춘기 신앙이 되면 많이 싸우세요. 하늘 왜 그대로 해야 되는데요. 어? 제가 날 때렸는데 왜 내가 외병을 돼야 되는지 이거 물으셔야 돼요. 물으세요. 하지만 공개진 나셨다면 근데 다들 난 아직 안 지났어 그러고 싶어서 그러긴 한데 솔직히 경험해 보셨잖아요. 난 가란다우고 가야지.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지 되리라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으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오. 하고 말하여 그리고 가자마자 통보는 사람이잖아요. 사울한테 뭐라고 불러요? 형제자매라고요. 실은 한옥교회 형제자매란 말이 어색해. 한옥교회만이 아니라 원래 형제자매가 어색해요. 저도 어릴 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하고 진짜 어색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면 두 종류 사람일 것 같아요. 만났을 때 오래 만났어도 그냥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구요. 말투면 어떻게 되죠? 언니오빠 하잖아요. 아 여학교 13년이 있다보니 형 누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영파 하게 되는 실은 그게요. 진짜 친해지면 언영파 하죠. 똑같은 거에요. 왜냐면 이게 아델포라는 단어인데 형제라는게 어디서 나온 단어는 자궁이나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한 자궁에서 나온 진짜 형제라는 단어예요. 진짜 형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좌우 보시고 언니 한 번 해보세요. 언니 언니 뭐 그렇게 어 실제 이 명칭에 대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존중할 때 누구집사 누구집사 누구원사님 하잖아요. 어떻게 장마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언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들어온 거에 가서 동생이겠죠. 형제요. 반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기를 준 정도가 아니라 덜고 볼까 좀 시작.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는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만 씁쓸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있겠다. 그럼 멋있지 않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덜고 볼까 좀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울이 이게 얼마나 심각적인 일이냐. 하난다고 해요. 사울이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오는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신 사람들에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명하면서 다만 스쿠스레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가 그렇게 간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선교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했죠? 우리가 가는 것은 왜냐하면 선교라는 말을 영어로 굉장히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선교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저희 온양학을 중고등학교 무슨 학교라고 하죠? 미션스쿨이라고 하죠?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게임에서 배워요. 그쵸? 미션. 미션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스테이지에서 해야돼요. 그쵸? 완수해야돼요. 실제로 사전회사하면 임무라는 뜻이 있어요. 임무를. 또 다른 뜻으로 사명, 천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교 사랑을 베푸는 게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사명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천직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미션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건 나누는 거. 그렇게 생각해보면 떠나야 해요. 여러분 가랑가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수원합니다. 이번 주에 참 감사했어요. 제가 매번 월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다 같이 새벽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처음에 갔는데 처음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오랜만에 제가 다섯 시간 전에 갔어요. 근데 솔직히 몇 번 남기셨죠. 원장님 천장할 때는 아 여기서 똑같구나 제가 말씀드려도 별로 다르지 않는데 근데 자꾸 자꾸 노는 거예요. 많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갔더니 청년부 모임을 그 단계를 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저기서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많이 오셨어요. 그 다음날도 많이 오셨어요. 신의는 신의는 가란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금살인 방식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아 내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야 했다. 아니 내 자녀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볼까? 하란다고 하는 여러분의 말씀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가시는 분들 우리 청년도 뭐 모든 가지가 있지만 가서 잘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 나누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눈으로 탁 찍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이번에 우리 첫 비전트립 가시는 일기 이 분들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열흘 동안 미션 컴프리트 하고 오셔야 돼요. 나 미션 컴프리트 아 내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방향을 봤습니다. 그럼 오세요. 그럼 오셔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빠르면 목사님은 이번 여름에 또 갈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빠르면 여름에 내년에 우리 또 준비해서도 갑시다. 솔직히요 제가 무대 보내려고 했던 게 하나는 하나 더 뭐냐면 캄보디아 성경은 그럼 오늘까지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려다 그것도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좀 아쉬운 건 저에게도 많이 사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필요한 것 안되게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 정말 그곳에 필요한 것 가면 많이 알겠죠. 지금 온몸사님 밖에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하지만 이번에 갔던 여덟 명이 많이 알고 와서 많이 준비해서 갑시다. 내년에 더 오늘까지 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그렇게 미션을 완수해 가는 여러분 성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라앉고 가는 게 성숙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이 어린이의 신앙을 떠나서 어른이 되어서도 아 내가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기도도 합시다. 여러분 오늘 저거 어 어 드디어 광고만 드리던 저게 왔어요. 뭐죠? 탁상날력이 왔어요. 탁상날력이 왔어요. 탁상날력이 많은 분들이 딱 보세요. 어 복사이 너무 잘 쓸데가 너무 많아서 뒤에도 스케줄을 할 수 있네요. 기도노트네요. 하하하하 어 탁상날력이 주면 기도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쓰시고 아니면 오늘 갖고 가자면 수요되는 건 뭐예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기도노트가 부족해요. 저거 가지고 하는 거는 저 정도 갖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기도노트 한번 해볼까요?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죠? 그렇게 만들어라 성숙한 한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가란다고 가고 있습니다. 떠나란다고 떠나고 있고요. 하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니 심지어는 한 번도 볼일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가서 서로 사랑을 많이 나눌 겁니다. 많이 사랑 받을 거고요. 많이 사랑 나누고 올 겁니다. 하나님 이 비전의 시간에 잘 보게 하시고 잘 경험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 지금까지 한올교회가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한올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는 이들이 되게 알려주셔서 그 여정 동안에 저희가 아까 벨플레이트 연주를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던 것처럼 열흘 동안 그렇게 같이 기도할 겁니다. 건강하게 일정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들이나 남아서 기도하는 이들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함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란다고 가된다고 결단하는 우리 비전트리카는 여덟 명과 그리고 한올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위해 예수국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의 박수 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